안녕하세요.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의 세무 중 가맹비며 교육비의 회계처리, 가맹비와 교육비 면제 시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맹비에 대한 회계처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 수익으로 처리하는 가맹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업표지, 상표, 상호 등의 사용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개시지급금은 매출로 인식하여 수익으로 처리합니다. 다만 정보공개서에 계약의 종료시 반환하기로 한 가맹비는 매출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. 실무사항, 개정과목은 400번대 매출 개정 중 가맹비 매출 등으로 코드를 생성하시면 되며, 차변의 보통예금, 대변의 가맹비 매출 등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로 부채로 처리하는 가맹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맹계약 종룡시 반환하기로 약정한 가맹비 및 지급이엠 보증금 등의 가맹비는 매출로 인식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합니다. 실무사항, 개정과목은 200번대 부채 개정 중 가맹보증금 등으로 코드를 생성하시면 되고, 차변의 보통예금, 대변의 가맹보증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. 다음은 교육비에 대한 회계 처리입니다. 교육비는 교육이 완료한 날의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. 실무사항, 개정과목은 400번대의 매출 개정 중 교육비 매출 등으로 코드를 생성하면 되고, 차변의 보통예금, 대변의 교육비 매출 등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가맹비와 교육비를 안 받았을 경우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가맹비를 안 받았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는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며, 동액을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. 두 번째로, 교육비를 면제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으나, 동액을 접대비로 보아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. 지금까지 살펴본 가맹비와 교육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 중 기본이 되는 사항이며,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비와 교육비를 면제해 주었을 경우에도 과세 문제가 발생하니,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. 이상,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